네, 역시 이분들입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글로벌 프레니카의 길로 방탄소년단입니다. 2014년 DNA를 시작으로 빌보드 벤츠하트인 핫100에 총 31곡을 올린 세계 최정상 그룹입니다. 전세계 아빌들의 함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글로벌한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추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소니 질러!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죄송한데 글로벌 상이라서 영어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보 ладно? окей, shout-out to all the armies out there, Asia, Africa, South, North America, Australia, Pacific, anywhere, Africa, anywhere, we love you, we miss you, wanna play with you, we wanna we wanna see you, we wanna touch you, we want to feel you. Thank you all the love and support from out there And we will never let you down Thank you, love you Once again, big love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You love me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방탄소년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진. 방탄소년단의 분명한 맞서기자, 제이키가 인정하는 월드와이드 행성. 방탄소년단 진씨가 팬의 스타 초이스상, 개인 부문을 차지합니다. 지난 4월 그래비어워즈에서 전세계 남자 가수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로 꼽혔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개인 부문의 상이기 때문에 진씨가 소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멤버들의 가마를 태워 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있네요. 인기 있는 친구들이 진짜 저기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런 상도 받게 되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네, 어쨌든 이게 정말 팬분들의 한 표 한 표 이렇게 클릭 한 번 한 번으로 이렇게 또 완성이 된 네, 그런 상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남은 활동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사랑해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진씨가 팬의 스타 초이스상 개인 부문을... 방탄소년단! 네, 두 번째 팬의 스타 초이스상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입니다. 올해 발매한 엔솔드지 앨범 프로프는 아미를 향한 방탄소년단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죠. 네, 아미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앨범이었던 만큼 그 진심이 전 세계 아미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이런 기분 오랜만이네요. 참 이 상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받은 상인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팬의 스타, 저희도 받은 거지만 여러분들도 상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택, 틀리지 않는 선택이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아미. 네, 다른 멤버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멤버도. 다른 멤버, 다른 멤버.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으니까. 예. 네, 팬 앤 스타 초이스 상 가수 방탄소년단. 아,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특패해 주신 아미들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모습을 보니까 9년차가 넘었는데 아직도 떨립니다. 네, 무튼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인기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준 아미 여러분들께 항상 제일 감사합니다. 어, 방탄소년단 팬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멤버도 한 번 소감 더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를 못 들은 분들이 많아서. 목소리를 못 들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정국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정국이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상을 위해서 머리 좀 바꾸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머리 예뻐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의 스타 최다 득표상 다수 부문 수상자 최고 최초 최다의 수식어를 아우르는 방탄소년단 2년 연속 수상입니다 네, 전세계 수백만 명의 아미들이 보내는 사랑과 응원으로 만들어진 상이라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감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좀 부탁드릴게요 규씨 부터 할까요? 균씨 부터 할까요? 아미 소리 질러 이거는 그 어떤 상보다 되게 특별한 상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미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 소중한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미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멋있는 이렇게 최다 득표상 가수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거에 걸맞는 멋진 가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저희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는데 항상 잠 못 자고 투표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그 사랑에 보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씨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해주세요 저요 이렇게 상을 또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이 이 고마움을 알고 있어가지고 항상 대기실에서 상 받을 때마다 너무 두근두근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이 밝은 얼굴 한 번씩 와서 클로즈음 한 번씩 들어와 감사합니다 아미 사랑해 아유 잘생겼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